대한민국 전국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내 거다! 대한민국 전국 전국을 내고 이게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, 그렇죠? 이재명 대표가 일단 아주 욕을 먹기는 먹으셨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님 보이실죠? 어떻게 보이시죠? 이재명 대표는 이게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, 변호사님? 본인한테 욕하는 게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가요? 아까 그 멘트가 나왔죠.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본인과 남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는 욕을 한 분이 자기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저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는